이 띠로 태어났을 적에 가장 너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했을 때 고독한 거 부모에 대한 덕이 비천이 없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백궁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띠 네 있죠 말년운이 좋은 띠 있죠 근데 띠 뭐 예전에 자꾸 가는 거였으면 말을 이제 안 하네 내 얼굴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나? 말년운이 좋은 띠가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봤을 때는 말년운으로다가 일단 첫 번째 정말 첫 번째 우리가 천고살이라고 하잖아 천고는 한.. 아우 나 뒤에 걸려 야 아이씨 안 되겠다 야 컨셉 좀 아 우아하게 잡으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혹시나 삐져났어? 어우 진짜 준비 오늘도 고질질 컨셉은 망가졌다 빨리 할게 천고는 하늘에서 주는 외로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비천하다고도 얘기하잖아 부모가 주는 덕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고독함을 갖고 태어난 거 말 그대로 이 띠로 태어났을 적에 가장 너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했을 때 고독한 거 부모에 대한 덕이 비천이 없다 하면은 그거를 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잔나비 띠 그러니까 천고살이 그런 거야 외롭고 고독한 거 말년운에 삼십살에 대운 사십살에 대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오십살 안에 모든 운이 딱 삼십살하고 오십 안에 이 운을 잘 지켜나가시면 먹을 거는 금은 보아를 갖고 원숭이가 다 잘 짚잖아 임기은 병원 자기 재주로다가 다 짚어서 짚게 돼 그래서 천용고생은 많지만 내 거를 가지고 쭉 가시면 말년에 덕이 있다고 하는 거는 잔나비 띠 맞습니다 소띠 그리고 우리 소띠도 그래요 소띠 남의 말 잘 안 듣고 고지식해서 내 거를 할 적에 윗사람한테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잘하고 주변을 잘 챙기고 가는 게 우리 소띠 그래서 이 소띠분들을 보면은요 있어도 부모한테 안 받으려고 하고 없어도 내 거를 가서 무단하게 해서 이거를 가하는 만사성이라고 가족을 이루고 내 울타리를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소띠분들 그래서 말년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대운이라고 하면요 서른은 여섯부터 이때부터 대운들이 쑥쑥 치고 들어옵니다 고생은 한 번은 40대 이때는 내가 고생한 만큼 또 한 번에 소띠들은 보면은 내 인생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걸 시작할까 이런 게 있어서 한 번은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른여섯 이때 내가 인생에 지금 내 이 길이 맞다면 쭉 가세요 그리고 이제 마흔 때 마흔여섯 이때 되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 소띠분들 뭐 산다고 뭐 하시다가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쭉 가시면 남한테 다 퍼주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소띠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그 덕으로 대인의 덕으로 큰다고 하고 말년에 덕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분들 운이 50대 이후부터는 창창대로지 그래서 소띠분들이 보면 말년에 그래도 덕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또 띠를 잡자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뱀띠분들이 참 난 육십 전에 뱀띠분들 편한 사람 그래 못 봤어 하면은 항의 전화 해든가 말든가인데. 이상하게 뱀띠들은 정말 이 두뇌로 살든가 자기 고집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많이 아프든가 두뇌로 내가 내 거에 대한 거에서 이거에 대한 욕심으로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이 고집으로 인해서 이 한 육십 전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영위해요. 내께 왜 내가 빠진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뱀띠분들은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간의 고력을 겪고 그리고 나서 육십 이후부터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말년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초년복이 조금 약한 띠는 토끼띠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말년복으로 갈수록. 근데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들이 많이 안 좋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정신 스트레스. 주머니 사정. 이게 많이 약해져 있지만 50살부터는 그래도 토끼띠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말년복이 그래도 사주에 갈수록 재물운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이겨내서 역경이 고난이 내 직업이 안정이 되는 운 그게 아까 소띠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다가 우리가 성공하는 게 이제 잔나비 그랬죠 그리고 생각이 많고 탈도 많고 욕심도 많지만 지켜내다가 몸도 잃고 건강도 잃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덕이 있다 보니까 말년에 돌아보면은 내가 주변 사람한테 잘해라 데이 누르다가 그래도 그쪽에 안정이 된다는 게 이제 뱀띠. 토끼는 무단하게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람들이 남한테 봉사하고 헌신해도 배신 이게 많아서 당신이 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 자리거든 그래서 느즈맞게 철이 들어서 이제 오십 윤화카 토끼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띠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돼지띠들은 금전이 많다 금전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금전복을 지니고 가면 이거는 돼지띠들한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본 분들 중에 참고하시라는 거거든요 꼭 금전을 갖고 가는 분들 보면은 말년이 고독하고 혼자가 많고.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잃는 게 있다는 게 돼지띠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열두 띠들 중에는 요 띠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띠를 얘기해 드렸는데. 좋은 지식 전달해 드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냐 말 이쁘냐. 아 갈수록 이쁘네